반갑습니다. 역사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를 좋아하는 우석환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3국 국제전쟁 임진왜란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과거에 일어난 역사 기록에서 현재를 되돌아보고 이별을 대비하는 징비의 정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윤선희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를 배워서 지혜의 눈이 더 밝아져서 개인적으로는 손해보지 않고 또 나아가서 주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를 더 많이 쌓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문숙입니다. 역사를 배워서 신나게 오늘 역사를 배워서 이웃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아입니다. 지난 시간 동네읍상의 시간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를 올바로 알고 또한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서 다시 나온 그린닥터스 기획이사 최찬리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동아시아 3국 국제전쟁 임진왜란입니다. 혹시 그런데 임진왜란을 국제전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겨우 그 세 나라 그냥 지역전쟁 아니었나요? 왜 국제전쟁이라는 이렇게 타이틀을 주셨는지 그게 먼저 궁금해져요. 아 네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진왜란 하면 조선과 일본 일본과 조선의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과 일본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명나라가 개입하게 됩니다. 명나라의 군인 중에는 명나라에 와 있던 각국의 상인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각국의 사람들이 참가했을 뿐만 아니고 이 전쟁의 결과는 전쟁에 참가했던 조선, 일본 그리고 명나라의 군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3국 국제전쟁 임진왜란을 오늘 같이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3국 국제기행 임진왜란은 일명 7년 전쟁이로 합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7년 전쟁이로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온다면 초기 1단계는 약 1년간 조선과 일본이 사묵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조선을 도우러 개입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명나라의 강력한 군사개입 앞에 주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명나라는 싸우다 보니까 자국 군인들이 죽다 보니까 이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외교로서 즉 강화 교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강화 교습 기간이 4년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외교 전쟁이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화 교습이 결렬됨으로써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일본이 그것을 우리가 정유재단이라고 합니다. 1차, 2차, 3차를 합쳐서 7년이 걸려서 7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서막을 동네읍성에 이어서 이제 전쟁의 전개 과정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봤던 동네읍성의 모습입니다. 전투 모습입니다. 혹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전법에서 또 다른 전법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지피지기면 백성, 백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잘못 알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피지기면 백정,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피지기면 백정, 백성은 무슨 뜻인가요? 김은학생?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긴다? 백번 싸웠을 때 백번 다 이긴다? 예. 지피지기 즉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움에 백번 이긴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할지 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이 훨씬 많을 듯 지피지기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실제로 지피지기면 백정, 백성이란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 실험의 말입니다. 그래요? 예. 손자 맹범에는 지피지기면 백정, 백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백전 99승 이런 말인가요? 자, 우리 이순신 장군은 몇 전 몇 승 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순신 장군님이 한 50 30 맥전인가요? 33 전에 33 삼성을 한 걸로 알고 그런 개구를 좀 표현을 쉽게 하자면 백전백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손자 맹범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태? 예. 여기에 태 자는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운 괴물을 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태네요. 백승이 아니고 네. 불태입니다. 아, 백전 백승이야.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일상사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잘 듣고 아, 이분하고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긴다기보다도 내가 위태롭지 않게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정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다시피 전쟁이란 이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가려면 3대 1 정도 돼야 전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3대 1? 1, 예. 1대 1로 해서는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군사력이 3대 1 정도 되어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는 그 성 안에 외군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 밖의 사람이 많습니까? 성 안에 사람이 많습니까? 성 밖의 사람이 많습니까? 예. 실제로 성 밖의 조명연합군이 성 안에 있는 외군을 객퇴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약 3대 1로 전투를 시작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조금 언급하겠습니다만 일본군들 일본군들 즉 외군들은 성을 쌓고 우리나라를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성의 특징 중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게 순천성인가요? 예. 순천외교성 전투도입니다만 성의 특징이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중간에 운하 같은 게 있고 해자 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 예. 해자는 즉위 손쉽게 이렇게 진입하는 것을 방어하는 수단입니다. 뿐만 아니고 외성의 경우는 실제로 주변에 간이나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간이나 바다 자체가 자연 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쟁이란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수단을 미리 준비하여야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손잡이법에서 지피직면 백전불태 백전불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성은 외국아짐성이에요?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 와서 성을 지었다고요? 예. 어휴 자기들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조선을 공개하기 위해서 성을 짓고 우리나라를 유린하였습니다. 이게 초기 1년인가요? 아니면 강화식인가요? 강화 이후의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전쟁의 한 단면을 미리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도는 무슨 지도입니까?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세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바다 요즘에는 SNS로 연결되어 있죠. 요즘 과거에는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전 세계에서 동시동작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처럼 정보의 파급력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국가가 대충 몇 개나 될까요? 100 158개? 158개? 190 190? 190? 아 여러분들 상당히 기본 지식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 세계는 195개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개 국가는 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국가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각자 한 가지씩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연토 제일 중요한 연토 무엇이 있겠습니까? 국민 국민 주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권 모두 다 맞았습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국가의 성립요건은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영토를 잃고 유랑 생활을 한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말 민족인가요? 유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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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다가 영토는 잃었지만 국민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달아가 돼서 결국은 현재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이처럼 국가의 성립요건 세 가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성립 세 가지 요건은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 나라에서는 이 국가성립의 요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헌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국가성립요건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권 주권 두 번째는 뭡니까? 국민 세 번째는 영토 각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이 순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을 것 같았는데 다른가 봐요. 네. 다를 수도 있겠죠.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주권을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포함시켰을까요? 대신여기 때문에 국민을 뭐죠? 독재자한테 왕이나 이런 거에서 뺏겼던 적이 너무 많아서 아마 반대로 중요성을 국내제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죠? 맞아요. 명나라 우리가 지금 오늘 함께 공부하고 있는 임진왜란 때도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무엇보다도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1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유럽을 한번 가볼까요? 프랑스는 영토를 가장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주변 국가들하고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영토가 많이 유림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영토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은 뭘까? 독일은 국민의 즉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지는 여러분들 세계제1차 세계대전 세계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나치 때문에 영지사지로 아마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서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도를 봤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지도가 단순한 지도이지만 지도는 상호간에 아주 밀접한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은 곳곳에서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지만 충돌을 하기도 합니다.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를 북서쪽 그리고 북쪽에 두고 남쪽으로는 일본 미국 태평양 세력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지뢰의 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리하면 학교에서 지리 배웠습니까? 네. 지리 배웠는데 우리 최찬일 학생 기억하는 게 있습니까? 지리 뭐 이렇게 그냥 지리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배우기에 바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배워서 지혜화해서 우리 일상사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웠던 지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리는 개인의 운명을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세계사를 그리고 세계 경제를 실제로 아우 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나라를 중심적으로 대륙세력과 태평양을 같이 한번 보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 보기에 동아시아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의 북 동서남북 어디쯤에 있습니까? 중간 가운데 있죠? 가운데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있다는 것은 좋은 점만 있습니까? 나쁜 점도 있습니까? 나쁜 점도 있겠습니다. 좋은 점은 어떻게 있을까요? 문화 교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해양 문화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전달할 수 있게 되죠. 혹시 한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탐지에는 나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영토를 이렇게 면보는 나라들이 많겠죠. 그래서 북쪽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남쪽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실제로 침략하거나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임진왜란 개문에 따라서 청일전쟁 요일전쟁 등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보다시피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대로 가겠습니다. 북서쪽에는 명나라가 있습니다. 남동쪽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습니까? 일본이 일본이 어느 나라를 쳐들어왔습니까? 조선 조선으로 명나라 가기 위해서 몇 나라를 그냥 가기 위해서 몇 나라를 전쟁을 치러 가려고 일본이 몇 나라를 침략하려고 합니까? 어느 나라를 거쳐 지나가야 합니까? 조선 조선을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길을 비켜라 하니까 길을 비킬 수 없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송상현 부사가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외군과 전화했던 문구가 기억납니까? 다 같이 해볼까요? 전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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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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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서 죽을 수는 있으나 한국에 오고 길을 비키실 수 없다.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혹시 대한민국을 침략한 적도 있나요? 여러분 한국전쟁 6.25 6.25 6.25 6.25 6.25 6.25 6.25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의 전략을 가지고 중국군과 함께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즉 일본의 해양세력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이고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이 합세해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친 것이 한국전쟁 6.25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 있다 보니까 가끔 샌드위치 신세가 됩니다.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빙무한 유빙무한의 자세로 국방력을 튼튼화해야 되겠죠? 국방력을 누가 튼튼해야 됩니까? 내가 예 내가 해야 됩니다. 윤선희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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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력은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국방력은 무기보다 정신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빙무한의 자세로 우리가 일상사회도 우리가 적용하고 국방력을 준비한 테러로서도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통일되어 있습니까? 나눠져 있습니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분단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분단되어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국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분단되어 있을까? 한번 이 시간에 충격적인 사실을 같이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성과 이익성이란 주권은 주권은 방금 비하셨죠? 주권은 내꺼다 넌 보지 마라 이익은 무엇입니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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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내가 가질로 하는 게 이익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주권성과 이익성입니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주권성 주권성 이익성 이익성 주권성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한 거 당연히 국경선입니다. 국경선 즉 이 국경선은 우리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선을 다른 표현으로 주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익성은 뭘까? 우리 혹시 김문하 학생 이익성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듣나요? 처음 듣습니다. 오늘 처음 듣나요? 네 처음 듣습니다. 전혀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듣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처음 듣는 거 보니까 오늘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선 주권선은 국경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익성은 뭐냐? 주권선 넘어 있는 것이 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지킨다. 국경선 안에 있는 거 당연히 내 거니까 당연히 지키지만 국경선 넘어 있는 것도 보호해 준다는 것 지킨다기보다도 이 표현을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오늘 곰곰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본 하면 또 히로부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보다 야마하타 아리토모가 더 강성입니다. 이 야마하타 아리토모는 독일의 전략인 이익선을 적용해서 조선은 우리의 이 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조선을 대륙세력이 지배하게 되면 그 세력은 일본을 침략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을 보호해야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좀 그렇죠? 왜 남의 것 역식이 그러니까 저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독도도 내 땅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완전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정말 이놈들이 이놈들이 이 외군 왜 일본이 계속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이익선이기 때문에 내 거야 라는 그런 게 있군요. 자 여러분 방금 문선미 학생이 이익선에 대해서 듣고 나서 흉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듣고 그러니까 열마디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똑똑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저만에 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익선은 일본의 전략이 아니고 독일의 국제 전략이었습니다. 독일의 국제 전략을 일본이 나와서 자기들이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주권선과 이익선은 이론적으로 적립되기 이전에도 이미 안목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의의 힘입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 이전의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입니까? 고려 고려시대 우리가 혹시 일본을 쳐들어간 적이 있을까요? 고려시대 몽골하고 함께? 예 몽골군이 우리 고려군을 앞세워가지고 일본을 두 번이나 침략을 하게 됩니다. 즉 몽골이 고려를 지배하고 나니까 일본을 공개했던 겁니다. 즉 몽골의 이익선인 고려를 지배하고 나서 일본을 공개하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대륙세력부터 침략을 받은 적이 있는데 최초로 침략을 받고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사무라이들이 우리의 이익선인 조선을 우리가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주장했던 자가 바로 야마타 아리토모입니다. 일본의 제3대 총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사무라이 가계 출신으로서 일본에서 가장 강성인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권성과 이익선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오늘 좀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역사는 역사는 대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이야기를 듣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현재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비교 분석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현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미래를 어려운 표시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의 속담에 천년의 과거 역사를 알면 미래의 천년 역사를 어려운 표시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의미를 이제 알겠습니까? 네. 아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임진왜란의 전개과정을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초기 전투는 어디에서 발발했습니까? 부산. 부산이죠. 그 당시에 부산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래 부 동래부라고 불렀죠. 그죠? 따라해봅시다. 동래부 동래부 부산진 부산진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대진성전투 그리고 동래읍성전투 각각 하루 만에 괴밀되어서 이제 외군들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감한 부산의 새 영웅 혹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송상현 부사 송상현 부사 가운데 있는 분은 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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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윤웅신 장군 윤웅신 장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요. 첫 전투를 한 정발 장군은 무슨 성이었습니까?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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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 전투인 윤웅신 장군은 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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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대진성 세 번째로 송상현 부사가 동래 없어었 네 동래 없어었 이 세 분 중에 두 분은 갑옷은 입었는데 한 분은 광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문신 송상현 부사는 지금으로 의하면 부산광역시장이기 때문에 문신이었고 부산진성과 다대진성을 지키는 군인들은 군인들은 무신이었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나라 앞바다를 두 눈부를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 갱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 부산하고 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부산에 발을 딘 외군은 제1군이었습니다. 1군의 장수는 고니시 유기나가였습니다. 제2군은 가토우 기요마사 3군은 고다 나가마사인데 왜 같이 한가 나누어서라 할까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각 장수들에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군 2군 3군 나와서 3호 경쟁을 시킵니다. 그리고 경쟁을 시킬 뿐더러 오기 전에 너희들이 이곳을 지배하면 이것은 너의 영지가 된다. 저기를 지배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선을 침략하고 지배하고 나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네 군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기다 히데이에는 반성을 비롯한 경기도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였기 때문에 가장 노른자이를 차지하도록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1군인 고니시 유기나가는 평안도를 이렇게 차지할 것입니다. 당연히 제1군은 가능한 빨리 한영을 거쳐서 평안도로 가려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니시 유기나가는 평양성을 공격해서 평양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 가토오 기요마사는 함경도를 자기에게 주겠다 하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함경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함경도에 가니까 위에서 여진족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토오 기요마사는 실제로 여진족하고도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추워서 애를 먹었습니다. 고바야카와 다카칵에는 전라도 곱창지대를 이렇게 할당했습니다. 여기에 참전했던 장수 중에서 고바야카와는 가장 나이 많고 오랫동안 전투를 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급의 가장 중요한 식량을 곱창지대인 전라도를 할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임진왜라는 아주 철저한 계획하에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은 과연 어떠한 국방력을 가졌는지 지금부터 추적해 가겠습니다. 경로를 보면 동래읍성 큰전투를 보면 상주전투 탕검대전투 한양함막 개성함막 평양성 전투까지 올라갑니다. 평양성 전투에서는 이제 명나라가 참전합니다. 그때부터 외국은 외국은 기가 죽어서 더이상 북진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퇴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성 즉 한양의 운명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성은 1292년 6월 11일 한방하고 1년 만에 탈환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도는 외군의 발자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왕은 누구였습니까? 선조에서 광해군이 살짝 갔었나요? 선조가 도망가서 한양을 벌이고 몽진을 하면서 자기 둘째 아들 광해군에게 임시로 위험할 니가마타라 하고 분조 즉 나누어서 나를 임시로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양의 한방되기 전에 6월 12일날 한방되는데 그 이틀 전에 선조는 야밤에 백성도 몰래 이렇게 한양을 탈출해서 계성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우주까지 도망을 갑니다. 우주까지 도망가서 명나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암포박을 넘어도 되겠느냐 안 그러면 너희들 와서 도와주겠느냐 하니까 암포박을 넘으면 안된다. 우리가 너희들이 지원할 때 기다리라 합니다. 왜 그런가 선조가 압록강도 운영 안된다고 했을까요 최찬일 학생 전쟁이 김은하 학생이 대답하려고 합니다. 명나라 그때 당시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의 진짜 의도를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겠다 오는 이유가 진짜 좋아달라고 오는 건지 아니면 스파이식으로 온 건지 그럴 것 같아요. 김은하 학생은 전략 전략 전설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실제로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서 명나라로 간다면 일부 우리 선조 잡으러 명나라로 침략하겠죠. 그러니까 넘어오지 마라 우리가 갈게 갈게 그래서 평양성에 이제 서 일본과 격전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주 전투 부산에서 큰 전투를 하고 나서 상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주에서 전투를 하기 전에 이미 전령이 선조에게 복을 합니다. 왜 우리 침략해서 한양을 향해서 징군을 하고 있다 하니까 선조가 장본들 중에서 좀 용맹한 장수를 한 명 차출을 합니다. 차출해서 너가 가서 상주에 가서 전투를 해서 격퇴를 합니다. 어떤 행사이 일어난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상주 전투를 위해서 조선군에서 2일이 차출이 됩니다. 2일이 차출이 되어서 상주를 향해서 오는데 군인을 한양에서 모집을 하는데 군인 모집이 잘 안 돼요. 도망가야지. 그런데 이제 각 고울에다가 미리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내가 내일이 갈 테니 군사를 모아놔라 합니다. 모아놔라 하는데 각 고울에서 상주 오기 전에 각 고울에서 군사들이 모여서 객퇴하려고 모였어요. 모여서 강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밤에 비가 오고 바닥이 질뻑질퍽하니까 외군은 안 오지요. 위에서는 장수도 안 내려오죠. 곰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한양에서 장수는 안 오는데 왜 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장수는 안 오니까 그런데 이 일이 상주에 도착하고 보니까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어디 가나 하니까 장수에서 늦게 와서 다 흩어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데려온 소규모의 전투병하고 남아있던 잔여병하고 실제로 결전하였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상주전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이일은 충주로 퇴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의한이 분봉한 방어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최찬일 학생 혹시 축구 좋아합니까? 네 좋아합니다. 축구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수비를 강화하는 전략이 있고 공격을 강화를 해서 적이 우리 쪽으로 못 오르게 하는 공격을 강화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격 전법과 수비 전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제가 생각하면 있잖아요. 딱 작전대로 딱딱딱 하는 게 있고 중간에서 탁 치고 다니는 기선 전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예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만 또 다른 공격이냐 수비냐 방금 윤선희 학생이 이야기한 그 표현은 굳이 이야기한 사람 위주로 대인방어를 하느냐 잘하는 사람 오면 잘하는 사람 쪽으로 두세 비교 갖다 붙어야 되겠죠? 이걸 대인방어로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대인방어 대인방어 그런데 사람 쪽으로 공 쪽에 사람이 다 몰려다 보니까 다른 쪽이 텅텅 비겠죠? 그럼 곤란합니다. 지역방어로 합니다. 다 같이 지역방어 지역방어 그래서 대인방어와 지역방어를 적절하게 아주 융통성있게 발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선시대의 방어전랜은 어땠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시대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진관제도였어요. 진관제도는 지역방어 이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회에서는 제승방락체제로서 대인방어가 됩니다. 대인방어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진관제도는 진관제도는 무슨 방어를 했습니까? 지역방어를 했죠. 지역방어 지역방어 적굴이 오면 일단은 각자가 지역을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진에 장수들이 있어요. 책임자가 그런데 제승방락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각 진에는 책임자가 없어요. 전달만 합니다. 모여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는 어디서 오냐면 서울 한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양에서 모이자마자 빨리 와야 되겠죠. 장수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모여놓고 장수가 와야 되겠습니까? 약속 시험보다 장수가 더 먼저 와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탕주전투에서는 군사들이 모여있는데 서울 한양에서 일 장수가 늦게 온 거예요. 장수 안 오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막상 장수가 오니까 본의이 없어서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패전하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상주전투 다음에는 당금대 전투가 있게 되는데요. 당금대 전투는 순주에 있는 당금대입니다. 당금대 전투가 당금대 전투가